다음은 굴을 사왔네요. 굴전하려고. 아 굴전? 굴전 맛있겠다. 굴을 살짝 데쳤다는데. confinement 반죽 서쿠아와 인물을 사용해야 합니다. 찌꺼기가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죠. 이만큼을 잘 씻어야겠네요. 이제 물기를 빼 놓고 물기를 빼요. 물기를 빼요. 부침가루 부침가루? 그걸 좀 묻혀야 되니까 계란에는 소금 안 넣어? 조금만 넣어야지. 안 넣어도 돼. 근데 조금만 넣어야지. 야채도 넣고 이게 데치면 향이 빠질까봐 이렇게 하는게 더 맛있구나. 물기가 없이 이렇게. 이제 물기를 뺀 굴을 부침가루로 무쳐 주고 무쳐가지고 계란에다가 넣어. 이렇게 옷을 잘 적셔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건져 쓰면 돼. 잘 달궈졌네. 굴을 한 개씩 하는게 아니구나. 짠. 짠. 조그마하니까 두 개씩. 맛있겠다. 색깔이 예쁘다. 킁킁. 짜파이. 굴, 야채. 그정도. 자른거. 후추. 고추. 고추. 가운데만 불이 세니까. 고추. 아 굴향이 좋다. 벌써 금방 익나봐. 금방 익어. 데쳐서 하는 거 아니야. 데쳐서 하면 편한데 향이 좀 덜 하죠. 금방 익어버려 이거랑 얼른 뒤집어서 끓여버려. 구리 생각해봐. 생으로도 먹는데. 그땐 하나씩 붙였는데. 이러면 익어버려. 고추 간장. 거기다가 전을 먹어도 맛있겠네. 아주 맛있다고. 여기다. 음식은 머리로 한 거야. 청양고추 삽힌 거라 안 넣어도 돼. 청양고추.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 넣으면 맛있어. 매운 거. 더 썰어 넣는 게 낫지. 그니까 건져 먹으면 맛있지. 이거 아주 맛있지. 이렇게 먹으면 더. 거기에다. 또 뭘 넣었냐면. 후추 식사도 señalu. 간장 바닷갈비 간장 굴이 생굴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주먹밥을 넣어서 먹으러 가게 입니다 아마도 바삭한 먹을 수 있는지 손을 넣어서 먹으러 가게 됩니다 또 맛을 볼 수 있는지 맛있게 먹으러 가게 됩니다 고춧가루 극장 당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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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양파 고춧가루 아이고 바깥